제가 언제까지나 용돈을 탔으면서 연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폴 피트니스를 하시는 남성분의 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외국분의 거? 네, 외국분의. 그걸 보고 있을 때, 아, 이거다.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습득을 한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어요, 굳게요. 그리고 그다음부터 기초 지식 같은 건 전혀 없고, 그 영상만 보고 집에서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다리도 막 찢어질 때도 있고, 피멍이 될 때도 있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다 멍이예요. 뭐든지 최초라는 게 얼마나 사실은 고통을 쏘면 됩니까? 네,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온 영상을 봤을 때 인상이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생전 처음 본 비디오였고요, 저는 성공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홍보를 하고 싶어서 UCC라든가 저의 카페를 만들어서 이런 동영상을 올려놓으면요. 악플러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 걸 많이 달았어요. 뭐, 소위 말하는 뭐, 제 밤옥소에서 웃 벗고 춤추는 이상한 애 아니냐. 뭐, 다른 그런 것보다 더 심한 것도 너무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코를 눌러주고 싶다는 독종이 되어가는 거죠. 근데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을 또 많이 하셨어요. 아드님께서 매일 집에서 이 봉을 가지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지켜보고 있는 어머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글쎄, 처음에는 제가 그런 성공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요. 마음속으로는 많이 걱정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셨지만 항상 몸이 많이 멍들어오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제 주위에서 아들이 뭐하냐 그러면은 뭘 한다는 얘기를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아들이 방을 빌 때 살짝 들어가서 제가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열심히 하나.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보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보시다시피 저 날씨는 하잖아요. 네, 네, 네. 늘어진 팔, 굵었던 팔들이 이렇게 가늘어졌고요. 배도 들어갔고요. 저 사이즈 지금 55 있거든요.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고 이게 정말 운동이라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정말 믿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배워서 정말 많이 알려줘서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어머니! 네? 아드님보다 대놓고 홍보를 더 잘하셨어요. 아니 어머님이 55 사이즈 입으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60을 간 넘었습니다. 와우! 와우! 아우! 저녁도 안 보이세요. 홍볼 비테미스도 다 젖은 몸이라는 거예요? 덕을 많이 봤습니다. 우와! 아우 시원하게 해! 지금 여우씨가 어머니 때문에 달력을 제대로 받으셨어요. 네, 네, 네. 없겠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상체 운동을 저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올려서요. 등의 힘과 엉덩이 힘으로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 동작. 다리를 걸어주시고요. 오른발은 뒤로 걸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신 다음에요. 짚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무릎에 폴을 껴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하네요. 푸쉬업을. 푸쉬업을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러면 우윈식 운동 시기 조용히 가보시겠어요. 둘 셋. 이렇게 맞아요. 천천히 내려오시면서 팔. 천천히 내려오고. 다른 팔. 다른 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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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죠. 지금 버터 체리 하는 거야. 우윈식 운동 성공. 우윈식 운동 성공. 탁탁한 것. 아니. 매실. 설정하게 해보니까 체력 성공. 엄청나죠. 진짜 운동이에요. 보기에는요. 되게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해보니까. 숨이 차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못 하시는 이유도 있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팀 씨한테는 가로분능이란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로분능. 포를 끼시고 조여주신다는 느낌. 밑은 지지해주시는데 복근에다가 팔목으로 버틸을 해주신다는 느낌으로. 몸의 반동을 이용해서 차고 올라와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하나 둘 셋. 우와 가로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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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리고 저 지지하고. 봐. 우와. 우리 대단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타킷 씨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들으면서.